안녕하세요. 지금 보시고 계시다면 삼성 파우젠 GPL 냉장고 지펠 냉장고는 현재 보시는 나와 있는 디자인 중에 제일 신모델이시고요. 그리고 수분케어 74%가 적용된 제품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냉장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얼마나 음식을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냐가 관건인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사막보다도 적은 수분을 갖고 있는 냉장고의 환경을 74%의 수분 유지력까지 끌어올리는 지펠만의 장점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74%까지의 습도를 유지해주셔서 제품을 들어있는 음식물이 보통 일주일 갈 수 있는 거를 2주 정도까지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요. 또한 독립냉각기술이 12년 동안 지펠만의 자랑인데요. 독립냉각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냄새나 냉기가 서로 흡기거나 그러지 않으시고요. 또한 태양간 야채실이 있어서 태양간 야채실에 보관하는 야채만으로 야채실에 보관하는 야채가 기존의 잔류 농약을 72%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겉에서 외부에 보시는 것처럼 빌트인 핸들이 있어서 좀 더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또한 큰 솥이나 수박을 통째로 넣을 수 있는 이중저귀식 선반이 들어있어서 고객님이 한여름 무더운 여름에 수사박을 한 통 사오시더라도 자름 없이 그냥 그 통째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확보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음료통을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는 두 줄 음료 공간함도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. 또한 아름다움을 리드할 수 있는 수채화 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. 안에 내부적에서는 투명 인테리어로 보다 넓은 공간을 넓게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.